오늘의 음식은 처갓집 치킨에서 시킨 슈프림 양념치킨 순살입니다. 그리고 치즈볼이 있고요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. 하아.. 아, 잘 먹었습니다 치즈볼 안 늘어나네 너무 맛있어 뼈에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순살을 먹는구나 저는 원래 뼈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뼈 치킨은 매운 치킨이 매운 치킨이 진짜로 사서 먹으면 매운 치킨이 매운 치킨 매운 치킨 마요네즈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진짜 고소해요 저거 너무 좋아요 정말 고소해요 정말 고소해요 하나 더 고소해요 고소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제 고소해요 뭐 좀 먹을래 저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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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뭐지? 이거 근데 요고 이날 치즈볼 дополн해지는 맛 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뚜오뚜 너무 고소해요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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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고춧가루 으흠 너무 맛있어 Praha 빼빼빼 크기맛 막삭 브리 role 젤리 오이콜라 오이콜 루시장 루시장 단무칼 맛있게 보였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안녕